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 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민간기업 사상 최초로 유인캡슐을 탑재한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전 2시 49분 플로이더 아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유인캡슐 크루 드래곤을 탑재한 펠컨9 로켓이 국제 우주정거장을 향해 발사됐습니다. 이 캡슐은 발사 11분 만에 로켓에서 분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이 발사된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유인캡슐 안에는 점검 차원에서 우주인 대신 마네킹 리플리가 탑승했습니다. 리플리는 공상과학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서 외계생물과 싸우는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제 영상 촬영기기와 센서들을 장착한 마네킹 리플리는 우주인이 비행 중 겪을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실제 우주인 탑승 조건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캡슐 안에 실험 장비와 생활용품 등 약 180kg의 짐도 탑재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오는 7월 미국 우주인 로버트 벤켄과 더글라스 헐리가 캡슐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번 유인 캡슐 시험 발사는 미국에서 8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이 유인 우주여행 시대를 다시 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